아시아프입니다. 육륜 차량이고요. 사운드를 요청하셔서 사운드까지 장착해서 출고되려고 합니다. 여러가지 장애물이 있는데 잘 되찍을게요. 그리고 사운드할 때 세팅은 방앗을 당기면 시작하는 거고요. 그리고 우리인께서 처음에 조종할 때 헷갈릴 수 있지만 먼저 차부터 켜면 안되고요. 조종기부터 먼저 켜시고요. 조종기 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차를 켜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LED까지 딱 되어있고요. 멋진 TRX-6입니다. 제가 당겨 볼게요. 살짝 방아쇠. 살짝. 살짝. 당겨 볼게요. 통골은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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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생활 하시구요 감사합니다 TRX-6 입니다 오케이